뭐 하죠 우와 치겠다 뭐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여보가 아니야? 이거 여보가 아니야? 작업 다 하고 올 것 같아 한 번 한꺼번에 되게 빡셀 것 같아 하나 컷 둘 컷 야 딱지 또 있어 딱지 또 있어 어디 왔는데 왔어? 그냥 마피 까줄게 오르마 기다려봐 야 마피 간다 자 마피 간다 핑 두개 설타 컷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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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타 없는데 야 삼거리 하나 뭐야 어딘데 큰 쏠대 큰 쏠 왔다 큰 통 너 이쪽으로 있어 야 야 삼거리 이씨 저 스프레이 저거 깜짝이야 이씨 나왔다 삼거리 적배 적배 나 짧게 간다 반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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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셔트로 아 그래? 아 일어나 형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에이 동호 동호는 가끔 하죠 그르네이 반쇼 반쇼 손 반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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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직렀다 뭐야 이거 흥 털노 야 짝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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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야 짝퉁 둘 개 지렸다 이거 뭐야 뭐 busted 이런 거 λι Vielleicht 삼 Christina 작디에 한 3명 정도 소리나 야 구석 조심해 안 돼 이거 안 돼 삐글 안 먹었네 둘이야 둘 이거 삐글 먹었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안고사가 그렇게 좀 안 맞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맞진 않은데 어거지 이렇게 일어난거 같은데 이거 타임 아이템인데 얍 야 짝전 백업 쪽을 줘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형님들 뭔 말인지 알죠 형님들 엘팟빙 할 때 이렇게 맞빛 까주면 돼요 어려워 뭐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우 뭐지 맞지 비고만 참고 간다 아 짝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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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짝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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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없어 없어 짝대만 봐 짝대만 나 짝스피 까줄게 우리 뭐 짝스피 하나 어 뭐야 요 어이 쇼병 에이씨 아이씨 아이 쇼병 뭐야 이거 와아 아 내 영데스에 아무것도 못하죽었노 이런 젠장 와아 내 영데스에 와아 이거 뭐야 이거 쇼병 아이 나 당연히 힘을 못했지 이거 와아 아 짝스피 많다 자 짝대 좀 안타 아 삥간다 대기 대기 창문에 폭하나 짝대 삥하나 삥두개 삥먹었다 삥먹었다 이거 무조건 먹었다 아 창문에 저거 낚시하네 아 아 이러면 어 짝대 우선 세명인데 곱 짝대가 세명이야 찔러야되 이거 찔러야되 티어얼 톰 끈 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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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사이어드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erre 앰프보다 더 잘하노 헤헤헤헿 와. 주점을 버려야되나? 아... 아, 착지! 착지 왔다 왔다 왔다! 아, 나 망했다 이거 아, 나 망했다 상관차! 이거 짝 오겠는데 이거? 아 짝 왔네 짝 계단! 짝 계단! 뒤척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어이 거시 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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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 나이스 으아아아 오늘 양구서 날이네 딱 나왔다 나이스 의무늬 좋아요 폭배하나 설대했다 이거 아 가설대 여폭 아 이거 여빌 설대일 적대일 아 폭이 없는데 다 썼는데 여보 컷 어 야 너 죽으면 안 된다 어 뭐야 어 쇼트 그거 잡아야 돼 야 쇼트 하나 야 짝띠가 짝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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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어 오 짝띠 신어온다고 짝띠 없다면서 잡아 하나 쇼트 이신가 반샵 구석이래 큰 주가 나래 반샵 구석이래 어 이거 삼구에 신하 개구리 개구 개구리 개구리 그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쪼고 있다 쪼고 있잖아 반시어 반시어 못갔다 오오오홓옷 엣닌 어어 우어 우어 짱 1 짱 1 뭘 뭐가 이 자식아 아 왜 안죽는거야 으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